그럼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나 해줄까? 아들 셋이서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그 아들 셋이 다 과학을 흡수해야지 싫어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동실동실 춤을 췄지 그런데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다시 떨어져서 축사하고 말할 때 싫어 또 우리의 어머니가 정성을 찾아가서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분명 울었기 싫어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두 셋이나 한꺼번에 데려가냐 싫어 싫어 그랬더니 햇빛 내 아들을 애왕이 그 어머니 앞에다 지난달에 비춰서 거울을 보여주더래 오늘도 공부하기 싫어 그 중의 집은 영향이 없는 손님이 갖고 돈이 담나서 손님들을 죽이고 싫어 그지 푸른 바닥에 감촉하지 못한 거지 무릎 겨울하게 죽여서 해나가 잘 못하시 싫어 동물도 공부하기 싫어 수제 소리 듣고 두 분한테 감촉 같은 자실로 잘나가기 싫어 싫어 그러다 가고 가슴 감지에서 동물도 공부하기 싫어 정답이 아니라 바로 불숭아 내 자기들이 죽어 동물도 공부하기 싫어 그렇게 복수를 하는 거지 리서야 영상실로 가자 영상실로 가자 싫어 리서야 싫어 싫어 리서야 영상실로 가자 리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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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도 모의고사도 전교 1등으로 했어 애서야 중간고사도 모의고사도 애서야 싫어 애서야 중간고사도 모의고사도 애서야 싫어 애서야 중간고사도 모의고사도 애서야 전교 1등을 했어 애서야 만족하니 애서야 애서야 만족하니 전교 1등을 했어 만족하니 중간고사도 모의고사 애서야 애서야 만족하니 애서야 천만에 애서야 천만에 만족하니 천만에 천만에 하지만 넌 해나고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싫어 천만에 기출문제뿐 아니라 예상문제까지 싫어 천만에 시험개비 심울래 천만에 예서야 천만에 애서야 애서야 덤만에 너는 해난내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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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일자차이로 이뤄놓고 아니 에서야 흥미 에서야 흥미 에서야 흥미 안족해 흥미 있어요 다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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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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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서야 만족해 애서야 만족해 자기수도성 창의력 리더십규 만족해 자기주도성 창의력 애서야 응응 응응 창의력 애서야 응응 리더십 네 뜻에서야 규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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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력 창의력 규호관계 네 뜻에서야 창의력 은혜에서야 만족해 에서야 만족해 리더씨 리더씨 만족해 창의력 만족해 에서야 똑같은 상황에서 경쟁한다 누가 이기겠니 누가 이기겠니 만족해 누가 이기겠니 에서야 덧만해 해나야 해나야 누가 이기겠니 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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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야 해나야 누가 이기겠니 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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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